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리고 크롬으로 검색을 하러 들어갔을 때 크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 창이 이렇게 바로 구글이나 다음이나 이런 창이 떠야 되는데 이 창이 뜨고 팝업창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창이 들어요. 광고성 창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말웨어제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그런 광고창이 뜨는 걸 싹 없앴어요.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말웨어제로 다운로드. 이걸 눌러보면 무료 다운받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내려받기 5, 4, 3, 2, 1, 0. 이렇게 파일을 내려받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왼쪽 아래 보면 말웨어제로 딥 파일이 이렇게 다운받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다 받아지면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눌러보면 만약에 R집이 깔려있으면 이런 창이 뜨게 될 텐데요. 이렇게 뜨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파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압축풀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압축풀기를 눌러서 다운로드 그냥 그 위치 그대로 그냥 다운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안전 폴더의 풀기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를 눌러가지고 파일을 풀면 되겠습니다. 안전 폴더에 풀까요? 어떻게 풀까? 물어보게 되면 안전 폴더가 아니라 내 폴더에 풀기. 그걸 이렇게 누르고 얘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 풀렸죠?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여기 지금 열려있는 창들을 다 닫아 놓으시고요. 바로 그냥 이거 여기에서 여러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밑에 있는 거는 설명드리고요. 여기 폴더 안에 말제로라는 걸 폴더를 눌러보시면 많은 파일들이 나올 거예요. 이 중에서 스타트라는 파일이 있어요. 여기에 마우스 화살표를 올려놓고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요. 이제 이런 창이 하나 뜨게 될 거예요. 이 중에서 중요한 거 바로 열기가 아니고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윈도우 명령 처리기가 뜰 거예요. 여기서 예를 한번 눌러보세요. 예를 누르면 말웨어 제로하고 이렇게 뜨게 되고 여기 도구 초기화 중이라는 말이 뜨게 될 겁니다. 그냥 이대로 두게 되잖아요. 이대로 두면 자동으로 한 20분에서 1시간 정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상황이 따라 달랬는데 1시간 정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질 거예요. 이게 진행이 되면 제가 컴퓨터를 못 끄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끄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 말웨어 제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팝업창, 특히 광고 속 팝업창이 아주 확실하게 제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